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은 펄벅의 어머니 그 다섯 번째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대리인과 함께 했던 사당에서의 일탈은 어머니에게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날 벗어놓은 옷가지를 들어 신상들 머리 부분에 옷을 덮어 그들이 뚫어질 듯한 시선을 가려버렸던 일과 독초를 먹고 아기를 지운 일은 두고두고 어머니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딸이 고통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눈먼 딸을 아주 먼 척박한 땅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어머니는 딸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날마다 며느리를 지켜보았다. 며느리는 무례하게 행동하는 법이 없었으며 속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예관상으로는 항상 조심스럽게 예의를 지키며 서글서글하게 말을 했다. 하지만 눈먼 딸에게는 가시도 친 행동들을 수없이 했다. 딸의 그릇에는 음식을 가득 채워주는 법이 없었고 탁자에 맛난 음식이 놓여 있어도 한 번도 권하는 법이 없었다. 눈먼 딸은 앞이 보이지 않았기에 특별한 음식이 놓여 있어도 알턱이 없었고 다른 식구들도 자신들의 고픈 배를 채우느라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를 예리하게 알아채고는 딸내미야 오늘 돼지 허파를 넣고 탕을 끓였는데 먹기 싫니? 라고 큰 소리로 물었다. 깜짝 놀란 딸은 조용히 대답했다. 식탁에 놓여 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 그 음식 굉장히 좋아해요 어머니. 어머니는 팔을 뻗어서 자신의 숟가락으로 고기와 국물을 뜬 뒤 딸의 그릇에 담아주면서 며느리가 보고 있는지 살폈다. 며느리는 지나치게 두툼한 핏기 없는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로 공손하고 서글서글하게 말했다. 죄송해요 아가씨. 한술도 안 뜨신 걸 몰랐네요. 그러나 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가족들의 신발을 만드는 게 며느리의 의무였기에 그녀는 이따금 신우의 신을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신우의의 신발을 만들 때는 최소한의 시간만 들였다. 바닥은 얇게 만들었으며 꽃장식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딸의 신을 보면서 며느리에게 큰 소리로 물었다. 내 신에 있는 것 같은 꽃장식을 신우의 신에는 왜 안달 작정이니? 며느리는 음침하면서도 작은 눈을 흐릿하게 뜨면서 대답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달도록 할게요 어머니. 전 어차피 아가씨 눈이 멀어서 색깔을 못 보니까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만들어야 할 신발이 너무 많았어요. 도련님은 실세 없이 성 안에 놀러 가는 터라 신발이 한두 달을 못 베겨내거든요. 타장 마당에 앉아서 햇볕을 쪼이고 있던 눈먼 딸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대화와 올케가 막내에 대해 늘어놓는 불평을 듣고는 급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꽃장식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새언니 말이 맞아요. 눈먼 사람한테 꽃장식이 무슨 필요 있겠어요? 결국 꽃장식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 듯했다. 또 수없이 많은 그 밖의 사소한 일들도 말 씨름할 가치도 없는 듯 치부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할 말이 있는지 어머니를 따로 찾아왔다. 그녀는 돼지우리에 배설물을 붓기 위해 혼자 집을 돌아 나오던 참이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누이를 집에서 내쫓고 싶거나 그 애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남자는 우선 제 악가림부터 해야 하잖아요. 누이는 젊어요, 어머니.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 애를 제가 어떻게 평생 먹여 살립니까? 여자 형제를 부양하는 남자 얘기는 평생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먹을 것이 넘쳐나는 부잣집이라면 또 모를까요? 남자 된 도리는 모름지기 부모와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누이는 젊고 저만큼 오래 살 겁니다. 시집을 안 가는 건 누이한테도 안 좋은 일이에요. 여자는 혼자 사는 것보다 시집을 가는 게 좋아요. 어머니는 화난 얼굴로 큰아들을 쳐다보며 비난했다. 내 처가 이런 생각을 갖게 했구나. 내 처랑 단둘이 그 방에 누워서 밤마다 속삭이더니 그 아이가 너를 못 쓰게 만들었어. 너도 이 세상 남자들이랑 다를 게 없구나. 남자란 여자랑 한 침대에 눕기만 하면 도랑에 깔린 진흙처럼 물러 터지니 말이다. 어머니는 쓰라린 마음으로 돌아서서는 돼지우리에 배설물을 쏟았다. 그러고는 돼지가 주둥이를 쳐받고서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모습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다. 가축이 맛있게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흐뭇한 기분이 들곤 했지만 지금은 돼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서글픈 심정으로 말을 이었다. 내 누이가 어떤 남자한테 시집 갈 수 있겠니? 눈먼 여자를 데려갈 만큼 형편이 어렵거나 호라비가 됐지만 멀쩡한 여자를 다시 들이지 못할 만큼 가난한 남자밖에 없을 거다. 그러자 큰아들이 서둘러 대답했다. 저도 누이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저도 정말 깊이 생각해봤는데 비록 온전한 여자들만큼 좋은 남자를 만날 수는 없을지라도 시집을 가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그건 네 처의 말이잖니. 어머니는 더욱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큰아들은 고집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저희 둘 다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니는 이에 모든 일에 대해서겠지? 라고 말을 받았고 큰아들은 입을 담은 채 들로 발걸음을 옮겼다. 더 이상 대꾸는 안 했지만 그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어머니는 일부러라도 한참 동안 딸을 시집부내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딸은 물론이고 막내 아들과 사촌 형님을 비롯한 이야기 상대들을 만날 때면 언제나 자신은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을 만큼 아직 젊고 집안에서 설 자리를 잃을 만큼 늙은 것도 아니며 어린애처럼 시키는 대로 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만큼 나이를 먹지도 않았다는 말을 강조해서 하곤 했다. 그녀는 딸이 혼사에 관한 큰아들 내에게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으며 손수 딸을 챙기면서 딸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다른 식구들이 갖고 있는 것을 혼자만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폈다. 며느리는 시집사리에 익숙해지자 예의를 갖추기는커녕 무미건조한 말투를 쓰면서 수시로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녀는 이제 옆에 듣는 사람이 있거나 마을 안학들끼리 한 집 앞에 모여앉아 햇볕을 쪼이며 바느질을 하거나 수다를 떨고 있을 때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바느질을 혼자 다 제가 해야 하니 말이에요. 어머니도 점점 연로해지시고 계시죠. 물론 어머니를 위해서 일을 하고 어머니의 눈과 손발이 되어서 필요한 일을 해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죠. 저는 그렇게 배웠고 또 배운대로 하고 있어요. 언제나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면서 제 본분을 다하고 싶어요. 근데 이 도련님이 골치예요. 하는 일 없이 먹을 것만 찾거든요. 그래도 도련님은 그나마 나은 편이죠. 언젠가는 결혼을 할 테고 도련님의 처자가 식사와 옷 시중을 들 테니까요. 하지만 이 눈먼 아가씨는 정말 걱정이에요. 시집도 안 가고 저러고 있으니 평생 제가 뒤치다거리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랍니다. 어머니는 아가씨를 시집 보낼 생각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며느리는 이런 말 또는 그와 비슷한 말들을 하고 다녔고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여자들은 눈먼 딸과 마주칠 때면 그녀의 얼굴을 뚫어질 듯 쳐다보았다. 그 시선이 얼마나 따갑던지 딸은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길을 느낄 수 있었고 그토록 무거운 짐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마을 여자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세상에는 안 못 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어떤 집에서는 식구 중에 눈먼 사람이 있으면 점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벌게 하는 거죠. 장님들은 마음속에 눈을 갖고 있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대요. 앞을 못 보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큰 장점이기도 하죠. 그 때문에 사람들이 장님을 두려워하니까요. 신우야한테도 점치는 법이나 뭐 그런 걸 가르쳐보지 그래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장가 보낼 아들이 있지만 돈이 없어서 며느리를 못 드리는 가난한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이라면 바보건 장님이건 몸이 불편하건 말 못하는 벙어리건 따지지 않을 거예요. 돈 한 푼 안 드리고 데려올 수만 있다면 아들한테 색시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며느리는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런 집이 있다면 좋겠네요. 혹시 아는 데가 있거든 알려주세요. 그럼 정말 고마울 거예요. 친절한 마을 여자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넉넉지도 않은 집에서 마땅히 다른 집 사람이 되어야 할 군식구를 먹여 살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거라고 서로들 맞짱구 쳤다. 그러던 어느 날 수다쟁이 과부가 어머니를 찾아와 말을 건넸다. 대개 눈먼 따님을 시집 분할 생각 있다면 저기 북쪽 산골에 아는 집이 하나 있긴 해요. 지금 열일곱 살 정도 된 아들을 하나 두고 있는데 북쪽 지방에서 살다가 기근을 피해 내려왔답니다. 우리 마을보다 조금 높은 산 기슭에 있는 척박한 공유지에 털을 잡았죠. 얼마 뒤에 형님 내도 따라 내려와서 그 집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땅이 기름지지 못하니 가난하죠. 하지만 댁도 가난하긴 마찬가지고 딸은 앞도 못 보잖소. 노자만 대준다면 내가 가서 혼담을 성사시켜 버리다. 사실 그 김에 친정에 가보고 싶어서 그런다오. 시숙 어른한테는 여비를 달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어요. 남의 집에서 과부살이를 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오. 처음에 어머니는 과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으며 큰 소리로 답했다. 내 딸은 내가 돌볼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중에 사촌 내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사촌은 한참 동안 진지한 얼굴을 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물론 제수씨가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조카를 돌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제수씨가 돌아가시고 저희도 죽게 된 다음에는 어쩌죠? 설령 살아있다고 해도 너무 늙어서 이름만 집안 어른일 뿐 자식들 앞에서 더 이상 큰 소리를 낼 수 없게 될 때는 누가 조카를 지켜줄 수 있겠어요? 게다가 제수씨가 세상을 뜬 다음 흉년이라도 들어서 제 자식 먼저 챙겨야 할 때가 되면 누가 조카를 책임지겠어요? 어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내 그녀는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없으며 언제든 어쩌면 가까운 시일 내에 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그 비밀스런 일이 있던 날 밤 이후로 그녀는 예전과 같은 활력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의 여름 이질이 기승을 부렸고 어머니도 결국 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녀는 항상 먹는 것을 좋아했으며 식탁에 놓인 음식은 어떤 것도 싫다는 법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여름은 예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운데다 파리까지 들끓었다. 바람만 불어도 파리떼가 몰려와서 음식에 들어갈 정도였고 좋건 실컨 파리가 섞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애써 잡아봤자 계속해서 파리떼가 몰려와 별 소용이 없자 어머니는 결국 파리 잡는 걸 포기하고 말았다. 그의 여름은 수박농사가 풍년이 든 해이기도 했다. 수박을 쪼개면 그 종류에 따라서 짙은 붉은색이나 연한 붉은색 혹은 노란색 속이 드러났다. 그녀 평생에 그보다 더 수박농사가 잘 된 적은 없었다. 무척이나 수박을 좋아하는 어머니는 팔 수 없게 된 수박들과 뜨거운 햇볕 아래서 갑자기 너무 익어버린 수박들을 한 건 먹었다. 배가 찼을 때도 버리기가 아까워서 남은 수박까지 다 먹었다. 수박을 너무 많이 먹은 탓인지 아니면 고약한 바람이 몸속으로 들어온 탓인지 그것도 아니면 누군가가 그녀를 저주한 탓인지 어쨌든 어머니는 이질에 걸리고 말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녀의 죄를 알아챈 그 영엄하다는 여신을 제외하고는 자신을 증오할 만한 사람을 알지 못했다. 이질은 창자까지 모조리 끌어낼 정도로 심하게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여러 날 동안 몸져 누워있었고 속을 달래기 위해 차 한 모금만 마셔도 다시 쏟아낼 정도로 설사와 구토를 심하게 했다. 그녀가 기운 없이 알아 누워 있는 동안 며느리는 매사에 소울함이 없었으며 시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힘이 닿는 한 몸을 아끼지 않았다. 눈먼 딸 역시 서투르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그녀는 행동이 느렸기에 필요한 일을 제때 할 수 없었고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그녀를 밀치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가씨 이렇게 앞을 막고 있지 말고 한쪽에 좀 앉아 계세요.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라니까요.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어머니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행동이 빠르고 세심한 며느리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고 기운이 없는 탓에 눈먼 딸을 역성 들지도 못했다. 막내 아들은 어머니의 병세를 보기 위해 가끔 집으로 돌아왔지만 금세 다시 어디론가 떠나버리곤 했다. 어머니가 너무 세약해져서 형에 맞서 그의 편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처럼 몸이 새해진 어머니는 능숙하고 세심한 손길로 병석을 지키는 젊은 며느리에게서 위안을 얻었다. 마침내 이질은 어머니의 몸을 떠나 미리 운명 지어진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갔다. 자리를 털고 일어난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의지했다. 하지만 며느리가 필요했을 뿐 그녀에게 마음을 내준 것은 아니었다. 어머니는 병석에서 일어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운을 차리지 못했고 기운을 차린 뒤에도 예전과 같은 건강은 되찾지 못했다. 그녀는 그토록 좋아하는 날 양배추와 수박도 먹지 못했고 땅에서 캐자마자 날로 즐겨 먹곤 하던 땅콩도 입에 댈 수 없었다. 그녀는 이지를 앓고 난 뒤로는 소화가 잘 될지를 고려해서 음식을 신중하게 선택해 먹어야 했다. 이따금 까다롭게 음식을 골라 먹는 것에 진저리가 난 나머지 입에 당기는 것은 뭐든지 먹겠다고 큰소리치고 아무거나 먹을 때면 뒷감당을 해야 하는 것은 그녀의 뱃속이었다. 조심하지 않고 아무거나 먹은 뒤에는 또 한 차례 설사로 고생을 해야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너무 힘에 부치게 일을 하거나 찬바름을 조금만 쐬도 그 고약한 병은 기다렸다는 듯 다시 나타나 한동안 그녀를 괴롭히곤 했다. 무력함 속에서 지내던 어머니는 딸이 환영받지 못한 존재가 된 이상 시집을 보내야 겠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딸의 처지를 반박할 기운도 없는 상태였던 그녀는 딸이 집에서 편안히 지내지 못하고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은 혼자 있는 어머니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더 이상 오라버니 집에서는 못 살겠어요. 아 어머니 아무데라도 좋으니 빨리 시집을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원하는 사람들과 살고 싶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딸의 말에 반대하지 않았고 한두 마디 말로 딸을 위로했다. 그의 겨울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어머니는 수다쟁이 과부를 찾아갔다. 그녀는 본래 더위보다는 추위를 잘 견디는 체질이었다. 과부는 문 앞에 앉아서 헝겊조각에 꽃을 수놓고 있었다. 과부의 바느질 솜씨는 이제 형편없었으며 눈이 예전만큼 좋지 않은 터라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밖에 안 될 모양으로 술을 놓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눈이 침침하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과부 앞으로 가서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대개 말이 맞아요. 딸을 시집 보내는 게 낫겠어요. 전에 말한 그 집하고 혼사를 이루도록 합시다. 여기저기 혼처를 알아볼 기운도 없네요. 한 두 해 전에 심하게 이지를 앓고 난 뒤로는 늘 몸이 피곤하거든요. 수다쟁이 과부는 돈 한 푼 안 드는 새로운 일거리가 생긴 것이 기쁘기만 했다. 그녀는 수레를 빌려 타고 40리가 넘는 길을 달려 친정마을에 도착해서는 혼담을 넣을 집을 두루 방문하면서 이틀 정도를 머물렀다. 마을로 돌아온 날 밤에 그녀는 어머니를 집 밖 모퉁이로 불러내더니 이렇게 속삭였다. 얘기가 아주 잘됐어요. 한 달이면 모든 일이 성사될 거라오. 몹시 피곤하지만 그 사람들이 한 말만큼은 똑똑히 기억한답니다. 내가 이번 일을 추진한 건 전적으로 댁을 위해서라오. 우린 이제 오랜 친구나 다름없지요. 어머니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은전 한 입을 품속에서 꺼내 과부 앞에 내밀었다. 과부는 어머니의 손을 밀어내며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친구 사이에 이런 담내는 필요 없다고 한사코 사양했다. 그러나 과부는 이런저런 체면칠의 말을 하면서도 결국 돈을 받았다. 어머니는 모든 일이 잘 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아니 그렇게 믿으려고 애쓰면서 며느리에게 사실을 알렸다. 며느리는 겉으로 표가 날 정도로 좋아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머니 그렇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었어요. 제가 아가씨한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한 두 회 정도 더 저희와 함께 지내도 상관없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먹여야 할 입을 헤아려야 할 지경만 아니라면 평생 여기서 지내도 괜찮을 텐데 말이에요. 며느리는 전에 없이 다정한 모습을 보였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눈먼 시누이가 입을 옷을 세 벌이나 만들겠다고 나섰다. 그녀는 감색 윗돌이와 바지 뿐만 아니라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신부라면 꼭 입어야 하는 붉은색 바지도 만들었다. 더불어 붉은색으로 꽃과 입 장식까지 단 신발도 한두 켤레 만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신부를 흡족하게 여기지 않는 신랑집으로부터 아무런 선물도 받지 않고 신부를 내주기로 한 터라. 결혼식도 그 어떤 행사 칠해도 계획하지 않았다. 눈먼 딸은 홀레에 대해서 별 말이 없었고 어머니로부터 일이 진행되는 상황만 잠자코 들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딸은 팔을 뻗어 곁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어루만지더니 갑자기 이렇게 속삭였다. 하지만 어머니 거긴 너무 멀어서 저를 보러 오시지 못할 거예요. 저 역시 앞이 안 보여서 어머니를 만나러 오지 못할 거고요. 알지도 못하는 데다 산과 골짜기가 가로노여 있는 그 먼 길을 저 혼자서 올 수는 없어요. 어머니도 딸에게 팔을 뻗었고 딸이 떨고 있는 것을 느끼고는 몰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이불로 눈물을 닦으면서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꼭 가마 안심하렴 내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보러 가마 어미가 가거들랑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렴 만약 시댁 식구들이 너를 함부로 대하면 이 어미가 가만있지 않을 거다 너를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거야 어머니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여태 뜬 눈으로 누워있었구나 딸이 대답했다. 네 요즘에는 누워도 잠이 안 와요 겁낼 것 없다 얘야 어머니는 따뜻하게 딸을 위로했다 여태껏 살면서 장림은 수도 없이 봤지만 너만큼 훌륭하고 행동이 민첩한 처녀는 본 적이 없단다 게다가 그 집 사람들도 내가 앞을 못 보는 걸 알고 있잖니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고 너를 탓하거나 사실을 숨겼다고 우리를 원망하지는 않을 거다 한참 뒤에 눈먼 딸은 선잠이 들었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딸이 벌을 받는 것만 같아 밤새 스스로를 나물었다 또 그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찾아갈 수 있는 좀 더 가까운 곳에 혼처를 구하든지 그리 많지 않은 대가를 받고서라도 이 집으로 와서 살 생각이 있는 가난한 남자를 찾아봤어야 했다고 자신을 책망했다 그러나 신랑을 사는데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하자 마음속에서 신음소리가 났다 이제 돈 관리를 하는 것은 아들 내였고 얼마 안 되는 액수라도 딸의 신랑감을 데려오기 위해 두 사람이 돈을 내놓을 리는 만무했다 어머니는 무거운 가슴을 안고서 이렇게 생각했다 맞고 살진 않으면 좋으련만 우리 집처럼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새색시를 때리지 않는 집은 찾아보기 힘들지 안 멋보는 딸아이가 맞고 사는 걸 본다면 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플 거야 그렇다고 딸아이가 소식이 들릴 만큼 가까운 곳에 살거나 집으로 달려와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할 만큼 지척에 살아도 마음이 아프기는 마찬가지겠지 출가 애인이라서 어떻게 해줄 도리도 없고 괴롭게 참고 있을 도리밖에 없을 거야 볼 수도 없고 소식도 들을 수 없는 먼 곳으로 시집 보내는 게 차라리 나아 눈에 안 보이면 마음이라도 안 아플 테니 어머니는 한동안 자리에 누워서 자신을 내리 누르는 엄청난 삶의 무게를 느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떠올랐다 친정어머니가 시집가는 그녀에게 그랬던 것처럼 딸에게 은전을 건네주는 거였다 어머니는 해가 뜨기 전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일어난 뒤 가축들이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돈을 감추어둔 구멍 앞으로 갔다 그녀는 흙을 파낸 다음 낡은 천 조각을 꺼냈고 그 조각 안에 은전 다섯 잎을 집어서 품속에 감춰 놓은 뒤 다시 구덩이를 메웠다 품속에 은전을 지니고 있자 그녀는 조금이나마 우연히 되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가난한 집 딸 자식 중에서 은전을 갖고 시집가는 경우는 흔치 않아 우리 딸만은 은전을 지니고 시집을 가게 해야겠어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즐거운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심지어 어머니는 막내 아들한테서도 기쁨을 얻지 못했다 그녀는 막내가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무언지 모르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며 미소 짓는 모습만 볼 뿐 그가 집에 드나드는 것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윽고 딸을 보내야 하는 날이 다가왔다 어머니는 돌을 얹은 듯 무거운 가슴을 안고서 딸을 데리러 올 사람을 기다렸다 어떤 사람이 와서 딸을 데려갈지 그녀의 가슴은 조마조마했다 남자가 딸을 데리러 온 것은 이른 봄날이었다 아직 추위가 완전히 물러나지 않은 터라 봄 기운은 마을 아이들이 땅에서 캐먹는 추위를 이기는 풀과 연한 초록잎으로 물든 버드나무까지 복숭아 나무에 맺힌 자잘한 꽃봉오리를 통해서만 느낄 수 있었다 겨울에 기운이 감도는 대지는 아직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있었다 밀은 흙덩이 사이로 삐죽이 싹을 내밀고 있을 뿐 아직 힘차게 자라는 상태는 아니었고 불어오는 바람은 차갑기만 했다 이런 날씨 속에서 한 노인이 회색 나귀를 타고 왔다 나귀 등에는 안장도 없이 명마가 된 꼬질꼬질한 옷이 접혀 얹혀 있었다 그가 어머니를 찾아와 자기를 소개하자 순간 어머니는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노인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잇몸을 드러내고 웃더니 좋은 인상을 주려고 애써 잇모양을 고쳤다 그러나 늙은 여우처럼 뾰족한 그의 얼굴에서 친절함이란 찾아볼 수 없었다 날카로운 두 눈은 깊게 파인 주름 속에 들어앉아 있었고 몇 가닥 안 되는 흰 수염은 입술이 말려 들어간 입 가장자리에 늘어져 있었다 입은 아래로 축 늘어져 있어서 아무리 애써 미소를 지으려 해도 진실하게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천 조각을 대지도 않고 깨끗이 빨지도 않은 넉마나 다름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나귀에서 내려온 그에게서는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사람이라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예의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한쪽 다리가 다른 한쪽 다리보다 훨씬 짧은 터라 절뚝거리며 타장마당을 가로질러 왔다 이윽고 그는 귀에 거슬리는 말투로 물었다 눈 먼 처녀를 데리러 왔소 처녀는 어디 있소? 어머니는 이 노인에 대한 혐오감이 속구치는 것을 느끼면서 대물었다 댁이 우리 딸아이를 데려갈 사람이 맞는지 무슨 증거라도 있소? 노인은 또다시 잇몸을 드러내고 웃으면서 대답했다 이 마을에 사는 부대한 과부를 알고 있죠? 그 사람이 우리를 찾아와서 이 댁 처녀를 제 조카 신부감으로 그냥 데려가도 된다고 합디다 어머니가 말했다 과부댁을 불러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리시오 그녀가 하는 일 없이 집안에서 어슬렁거리던 막내 아들을 과부한테 보냈고 과부는 노세한 다리가 허락하는 대로 서둘러 왔다 과부는 노인을 쳐다보더니 소리내어 웃으면서 애쳤다 네 이분이 바로 신랑의 백부세요 먼 길 오느라 힘들지 않았나요? 식사는 하셨소? 하긴 했지만 제대로 먹지는 못했지 노인은 이가 다 빠진 잇몸을 드러내면서 웃었다 줄곧 노인을 뚫어질 듯 바라보고 있던 어머니는 과부에게 무뚝뚝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 사람 애모가 마음에 안 드는군요 나는 이보다 나은 사람이 올 줄 알았소 과부는 큰 소리로 웃으면서 대답했다 신랑은 이분이 아니에요 이분 조카는 보기 드물게 부드럽고 유순한 청년이라오 어느새 사촌 내외와 큰아들 내외를 비롯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그들은 노인을 바라보면서 그의 애모가 형편없다는 것과 전혀 친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약속을 한 터였고 개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대개 따님은 앞을 못 보잖소? 그 점을 감안해야 하죠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니 벌써 약속한 일이잖아요 이제 와서 물을 수는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하시면 저희 모두가 곤란해질 거예요 아들은 제 처의 말을 들으며 잠자코 있었다 어머니는 애처로운 눈길로 사촌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더니 눈을 피하면서 머리를 극적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역시 난감했던 터였다 소박하고 선량한 그 역시 노인의 애모를 보곤 쉽게 그를 신뢰하지 못했다 하지만 혹시 가난해서 악하게 보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여지가 있었다 노인이 그토록 사악해 보이는 것은 몸에 걸치고 있는 넉마 때문인지도 몰랐다 게다가 이미 약속과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거절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결국 사촌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굳게 담은 채 고개를 돌리고는 짤막한 지푸라기 한 호를 주워서 씹기 시작했다 수다쟁이 과부는 자신의 명예가 위기에 처하게 됐음을 깨닫고는 신랑은 이분이 아니라니까요 라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더니 일이 성사되지 않아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 걱정된 나머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어르신 조카는 아기처럼 부드러운 총각이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노인은 잇몸을 드러낸 채 씩 웃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거짓 웃음소리를 냈다 그러고는 웃음을 참지 못하겠는 듯 숨을 시금덕거리면서 대답했다 암 아기처럼 부드럽다 마다요 그는 결국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다 처녀를 데리고 밤이 되기 전에 집에 돌아가려면 지금 당장 떠나야 합니다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어머니는 새 옷을 입은 딸을 나기 등에 태웠다 그러고는 딸의 손에 은전 꾸러미를 지어주면서 급히 깃속말을 했다 이건 내 거야 시댁 식구들한테 빼앗기면 안 된다 노인은 나기다리를 쳐 나기를 출발시켰다 그 순간 갑자기 견디기 힘든 고통을 느낀 어머니는 이렇게 애쳤다 얘야 여러 달이 지나기 전에 꼭 가마 다들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러 갈 테니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해 두었다가 이 어미한테 모두 말하렴 행여 하나라도 잘못된 게 있다면 다시 널 데려올 거다 눈먼 딸은 바짝 마른 입술을 떨면서 대답했다 네 어머니 어머니 말씀을 들으니 기운이 나요 차마 딸을 보낼 수 없었던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더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에 허둥대며 마지막으로 할 말을 찾았다 그녀는 딸의 손을 부여잡은 채 노인에게 소리쳤다 내 딸아이는 불 지피는 일은 하면 안 돼요 노인 양반 연기 때문에 눈이 아파서 불 지피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노인은 몸을 돌려 어머니를 쳐다보더니 무슨 말인지 다 이해했다는 듯 잇몸을 드러내며 웃었다 아 알겠소이다 내가서 그렇게 전하리다 그는 다시 한 번 나기를 차더니 그 옆에서 나란히 걸어갔다 딸은 장님의 징표를 손에 든 채 멀어져갔다 옷 꾸러미는 그녀 뒤편에 나기 등에 묶여 있었다 어머니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픈 가슴을 안고서 딸이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차올랐다 어머니는 우뚝 솟은 언덕이 딸과 그녀 사이를 가로막아 더 이상 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어머니는 두려움과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소일거리를 찾아야 했다 눈먼 딸이 앉아있던 자리는 이제 텅 비어 있었다 집 안에는 정정 많이 흘렀고 딸이 집을 나설 때면 언제나 들려오던 맑고 구슬픈 징소리가 사라지자 거리 역시 고요했다 어머니는 개개한 분위기를 견딜 수 없어서 큰아들이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다시 들러 나갔다 큰아들은 그녀가 괭이를 드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를 들에서 일하게 하는 건 저한테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나이 드신 어머니가 들에서 일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전과 다름없이 화를 내며 대답했다 나 그렇게 늙지 않았다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겠어 내 마음이 얼마나 어수선한지 보고도 모르겠니 그러자 큰아들도 고집스럽게 말했다 제 눈에는 공연히 슬퍼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어머니 생기지도 않을 일 때문에 지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머니는 요즘 들어 한시도 그녀의 얼굴에서 떠날 줄 모르는 지친 기색으로 대답했다 너는 모른다 너는 아직 젊어서 아무것도 몰라 큰아들은 어머니의 말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고 어머니는 잠자코 괭이를 들더니 무거운 걸음으로 들을 가로질렀다 하지만 그녀는 힘든 일은 할 수가 없었다 일을 시작하자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대기가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면 한기가 느껴졌다 결국 그녀는 다시 설사병에 걸려 몸져 누웠다 병석에서 일어난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일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문간에 앉아서 무료함을 달래야 했다 며느리가 나무랄 데 없는 세심한 손길로 모든 일을 도맡아 했기에 사실 그녀는 집안일에 있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었다 어머니는 내키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흠 잡을 데 없는 살림 솜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허전한 마음으로 문간에 앉아서 타장 마당을 바라보았다 어린 자식들이 바닥을 뒹굴며 놀던 모습이 눈에 선했다 어머니는 이렇게 하루 종일 지난 시절을 회상하며 앉아있었다 그녀는 젊었었고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바쁘게 일하곤 했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남편과 어린 자식들이 있었다 그녀는 나이 든 시어머니가 아니라 젊은 며느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호련히 사라졌고 그 뒤로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몸을 움츠리면서 다른 곳으로 생각을 돌렸다 그녀는 이제 집이 너무나 적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큰아들은 하루 종일 들에서 일했고 수학기가 되면 땅 임자의 대리인과 입씨름을 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자그마한 체구에 쭈글쭈글한 얼굴의 새 대리인은 땅 임자의 사촌이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그렇게 큰아들은 항상 바쁘게 지냈고 눈먼 딸은 시집을 갔으며 막내 아들은 늘 성 안에 머물며 좀처럼 집에 오지를 않았다 그래도 어머니는 할 일 없이 앉아 있을 때면 막내 아들 생각을 가장 많이 했다 그녀는 자식들 중에서 여전히 막내 아들을 가장 사랑했다 그는 공화한 나날을 보내는 어머니를 이따금 찾아올 때마다 항상 그녀를 기쁘게 해주었다 어머니는 그가 올 때면 언제나 자리에서 일어나 적막한 밖으로 걸어나와서는 잘생긴 그의 얼굴을 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제 아비를 쏙 빼닮은 막내는 자식들 중에서 애모가 가장 빼어났다 그는 이제 성 안에서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기에 편안한 모습으로 집을 드나들였으며 전처럼 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막내는 성 안에서 하는 일이 무언지 단 한 번도 분명하게 말해준 적이 없었다 어쨌든 그는 땡전 한 푼 없을 때도 있었지만 벌이가 좋아서 수중에 큰 돈을 지니고 있을 때도 많았다 그러나 그는 좋은 옷을 입으며 풍족한 생활을 드러낼 뿐 단 한 번도 형에게 돈을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잔뜩 신이 나서는 통 크게 몇 개나 되는 은전을 어머니의 손에 슬쩍 지어줄 때도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받으세요 어머니 꼭 어머니를 위해서 쓰셔야 해요 어머니는 은전을 받아들고는 막내 아들을 칭찬하며 그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큰아들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손에 돈을 지어주는 법이 없었던 터였다 그는 집안의 가장이 된 이유로 혼자서 은전을 관리했다 물론 며느리는 어머니를 위해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끼니를 준비했으며 먹는 것을 좋아하는 어머니는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 양껏 식사를 했다 게다가 며느리를 맞은 뒤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옷을 잘 입었다 며느리는 그녀에게 필요한 옷을 모두 만들어 주었으며 심지어 수의까지 준비해 두었다 물론 어머니는 아직 죽기까지 한참 남았다고 생각했다 큰아들 내에는 적적한 마음을 달랠 담배 때 잘게 썬 질 좋은 담배 따뜻하게 데운 황주를 비롯해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어머니의 손에 은전을 지어주면서 어머니가 쓰고 싶으신데 쓰세요? 라고 말할 줄은 몰랐다 혹시라도 돈을 달라고 하면 아들 내에는 서로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뭘 사시게요? 필요한 건 저희가 다 갖다 드리잖아요 라고 물을 것임을 어머니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는 큰아들 내보다도 은전을 지어주는 막내 아들을 더 사랑했으며 밤이 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서는 품속에 넣어두었던 은전을 꺼내 구덩이 속에 감추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을 볼 수 있는 날은 흔치 않았다 어머니는 지금도 텅 빈 타장 마당에 며느리와 단둘이 앉아있었다 그녀는 허전한 느낌을 감추지 못하고 한숨을 쉬며 담배 때를 빨았다 요즘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 뿐이었다 그러나 생각하기 싫은 한 가지 일이 있었기에 지난 세월을 고스란히 회생할 수는 없었다 그 일을 떠올릴 때면 그녀는 눈먼 딸이 생각났다 기억하기 싫은 그 일과 딸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신의 계획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았다 그녀는 이따금 마음의 의안을 얻기 위해서 저를 찾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 안에는 해묵은 제약이 존재했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았다 그녀는 절에 가는 것을 포기한 채 그저 한숨만 내쉬며 이따금 서글픈 목소리로 눈먼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급하게 대답하곤 했다 아가씨는 틀림없이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아가씨를 며느리로 드릴 집을 찾으신 건 모두를 위해서 잘하신 일이에요 내 시누이는 아주 똑똑한 아이야 어머니는 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걸 믿으려고 하지 않았지 하지만 네가 시집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애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니 네가 일을 맡겨본 적이 없어서 그 아이가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지 모르는 거란다 네 그럴지도 모르죠 며느리는 바느질이 제대로 되었는지 보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천을 눈앞으로 바짝 갖다 대면서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시작한 일은 빨리 끝내야 직성이 풀려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꾸물거리며 움직이면 답답해요 어머니는 다시 한 번 한숨을 쉬더니 텅빈 타장마당을 바라보면서 말을 이었다 얘야 네가 빨리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구나 사람 사는 집에는 아이가 한두 명 아니 세 명은 있어야 하는 법이란다 이렇게 집이 텅 비니까 낯설게만 느껴지는구나 너에게 아이가 안 생긴다면 막내라도 장가를 드리고 싶은데 무슨 이유인지 귀에는 통 장가 갈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 순간 며느리는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시집 온 지 거의 다섯 해가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아이가 없었고 뱃속에 아기가 들어선 듯한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불공을 들이러 남몰래 절에도 가보고 알고 있는 방법을 모두 시도해 보았지만 여전히 아기를 갖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존심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슬픔을 드러내 보이지 않은 채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때가 되면 아들을 낳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래 하지만 때는 이미 되었단다 어머니는 언짢아 하면서 말을 이었다 우리 마을 여자들 중에서 남편이 있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단다 우리 마을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 곧바로 아버지가 되곤 하거든 여자들이 하나같이 아이를 잘 낳기 때문이지 좋은 씨앗과 좋은 땅이 만나서 말이다 내 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래서 자연의 술리에 어긋나게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거다 내가 시집 올 때 일부러 크게 만들어 놓은 옷도 아직까지 아무 쓸모가 없구나 어머니는 사촌 형님에게 불평을 늘어놓고 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형님의 귀에 입을 바짝 뗀 채 속삭였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가 잘 알아요 큰애 저한테는 열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핏기가 없고 피부가 누렇잖아요 몸속에서 열이 올라 얼굴에 홍조를 띌 때가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혼례를 준비했을 때 형님이 옷을 마름질하면서 불어넣어준 복도 저 아이의 냉기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사촌 형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맞아 얼굴에 핏기가 없고 몸이 냉한 여자들한테는 애가 쉽게 안 들어서지 그녀는 웃음 가득한 눈 속에 무언가 깊은 의미를 담는 듯 하더니 다시 소리 내어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모든 여자들이 다 한창 때 동서처럼 몸이 뜨거운 것은 아니야 그리고 동서도 알겠지만 열이 많은 게 여자들한테 꼭 좋은 것만도 아니고 어머니는 서둘러 대답했다 아 네 그건 저도 알아요 그녀는 한동안 잠자고 있다가 빠지 못해 이렇게 말했다 큰애 천은 사실 세심하고 깔끔한 면이 있기는 해요 지나치게 깔끔해서 탈이죠 항아리를 너무 자주 박박 문질러 닦는다니까요 기름병 같은 걸 자주 닦다 보면 쓸데없이 버려지는 것들이 적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게다가 몸도 너무 자주 씻어요 그래서 애가 안 생기는지도 모르죠 너무 자주 씻는 것도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사촌 형님이 오래전에 했던 실수를 또 들추거나 하지는 않을까 겁이 나서 열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사촌 형님은 그 누구보다도 다정한 사람이었으며 지난 세월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머니를 대했다 그녀가 남편에게 그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지는 어머니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삶은 그녀에게 망각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을 떠난 딸은 안 못 보는 장님이었으며 집안에 보이는 거라고는 큰아들이 아이들이 아닌 가축과 개 한 마리뿐이었다 또 어머니는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일조차 할 기력이 없었다 요즘 들어 좋은 일이 있다면 두 아들이 예전처럼 다투지 않는 것 뿐이었다 집안의 주인이 된 큰아들은 별다른 불만이 없었고 막내 아들은 어디에선가 제자리를 찾아 일을 하고 있었다 막내 아들이 집에 다녀간 후에 큰아들이 하는 가장 심한 행동이라고는 가벼운 냉소를 담아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었다 저 좋은 옷이 어디서 나서 입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막내가 입고 있는 옷 같은 건 걸쳐볼 처지도 안 되는데 말이죠 죽도록 일만 할 뿐이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막내는 수중에 돈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성 안에 들끓는다는 도적대 같은 무리에 몸담고 있는 것만 아니면 좋겠어요 그러다 잡히기라도 하면 가족 모두가 졸경을 치르게 될 테니까요 어머니는 늘 그랬던 것처럼 막내 아들을 감싸느라 기세사납게 대답했다 아주 훌륭한 동생인 줄 알아야 한다 너는 동생이 집을 떠나서 제 힘으로 일자리를 구한 걸 칭찬하고 다행으로 알아야지 집에 남아서 너와 땅을 나눠 가져야 했다면 어쩔 뻔했니? 그러자 큰아들이 비꼬아 말했다 아 네 하지만 동생은 농사일을 안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거예요 며느리는 잠자코 했었다 집이 고스란히 그녀 차지가 된 이상 그녀는 요즘 별 불만 없이 지냈다 막내 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이제는 밖에서 옷을 장만해 입는 시동생을 위해 옷을 만들 필요가 없어졌기에 아무런 불평도 없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봄이 머물다 떠나가고 초여름이 되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한시도 딸을 잊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눈먼 딸이 우뚝 솟은 언덕 위로 멀어져 갔던 그날 이후 며칠이 흘렀는지 두 손으로 헤아려 보았다 그녀는 열 손가락을 열두 번이나 꼽고도 며칠이 더 지났음을 깨달았고 꼽은 숫자를 잊어버려 더 이상 헤아리지 못한 채 서글픈 생각에 사로잡혔다 딸아이를 보러 가야 해 이렇게 무거운 가슴을 안고서 하루하루를 보낼 게 아니라 진작 보러 가야 했지 몸만 성했더라면 벌써 집에 다녀갔을 텐데 갓 시집간 새끼들은 다들 이 정도 시간이 흐르면 친정에 다녀가곤 하잖아 그랬으면 어떻게 지냈는지도 묻고 손이랑 팔이랑 뺨도 만져보고 얼굴색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어머니는 하염없이 앉아서 마을을 빙 둘러싼 산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여름 기운이 물씬 풍겼다 산월이는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들판에는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어머니는 피곤한 몸을 애써 움직였다 이제는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가만히 있어도 항상 피곤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딸아이를 보러 가야 해 지금 당장 못 갈 이유도 없지 농사일에 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빈둥대며 앉아 있기만 하니 말이야 또다시 설사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날씨가 무더워지기 전에 가야 해 그래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으니 내일 당장 가야겠다 하늘이 참 파랗구나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푸르름을 만끽했다 그 순간 요즘 들어 옛일을 추억하는 일이 잦아진 그녀의 머릿속에서 아주 오래된 기억이 불쑥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남편이 샀던 청색 옷감과 그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고서 호련히 종족을 감춘 남편을 떠올렸다 그러고는 한숨을 내쉬며 해묵은 희미한 고통에 사로잡힌 채 생각에 잠겼다 그이가 옷감을 사서 나하고 다투던 날도 이렇게 날씨가 좋았지 또렷이 기억나 옷감이 그날 하늘색하고 똑같았거든 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남편에 대한 기억을 떨쳐내려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때마침 집으로 돌아온 큰아들을 보면서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일 내 누이를 보러 갈 작정이다 시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내 눈으로 한번 봐야겠어 내 누이가 여기로 올 수는 없잖니 그러자 큰아들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지금은 어머니를 모셔다 드릴 수가 없어요 내일도 할 일이 많거든요 벼 소확과 탈곡이 끝나고 소장료를 낼 때까지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나면 시간이 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갑자기 조바심이 났다 그녀에게는 뭔가를 마음먹으면 곧 그 일을 추진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고집 같은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야 하는 무료함을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다 아니다 내일 꼭 가야겠다 큰아들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때면 항상 걱정에 휩싸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재빨리 생각해내지 못했다 이 순간에도 그는 걱정어린 목소리로 묻고 있었다 어떻게 가시려고요 어머니가 대답했다 네 백북께서 빌려주신다면 낙이를 타고 갈 작정이다 큰아버님 댁에 가서 아무 사촌 동생한테나 부탁을 하고 오렴 성 안에 가서 막내를 찾아오라고 말이다 막내가 내 곁에서 낙이를 몰며 걷는다면 아무 일 없을 거다 요즘에는 도적대가 설친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 없구나 성 안에 새로 생겨난 도적대가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하더구나 하지만 사람들 하는 말이 공산주의자들은 가난한 사람은 해치지 않는다더라 결국 큰아들은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그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내가 차분한 목소리로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도련님이 같이 간다면 위험한 일은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한 뒤에야 마음을 정했다 마침내 어머니는 뜻을 이루게 되었고 사촌의 아들 중 한 명이 성 안으로 막내를 찾으러 갔다 수소문 끝에 막내를 만난 사촌의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는 눈을 희둥그레 뜬 채 말했다 작은 어머니 형이 곧 올 거예요 그러고는 웃돌이의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잠시 생각을 하는 듯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형이 이상하고 은밀한 곳에 살고 있더라고요 찾기도 힘들었어요 가게 위에 있는 기다란 방이었는데 침대가 스무 개나 넘게 있더라고요 책이랑 종이도 잔뜩 쌓여 있었고요 하지만 형은 그 가게에서 일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전 형이 글을 읽을 줄 아는지 몰랐어요 작은 어머니 그 책들을 읽을 수 있다니 형은 배운 게 많은 모양이에요 글 읽을 줄 모르는데 어머니는 깜짝 놀란 얼굴로 대답했다 책으로 밥벌이를 한다는 얘기도 한 번도 안 했었고 정말 이상한 일이로구나 집에 오거든 물어봐야겠다 그 이튿날 어머니는 낙이에 오른 채 구불구불한 골짜기를 따라가면서 마침내 막내 아들과 단둘이 있게 되자 이렇게 물었다 내 사촌 동생이 너와 여럿이 모여 사는 방에 책하고 종이가 쌓여 있는 걸 봤다더구나 그게 다 뭐냐 이 어미한테 글을 읽을 줄 안다고 한 적은 없잖니 책으로 밥벌이를 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말이다 난 네가 글을 읽는 모습을 본 적이 없구나 막내 아들은 길을 걷는 동안 내내 부르고 있던 노래를 멈추었다 그는 좋은 목소리를 타고났을 뿐 아니라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했다 네 조금 배웠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질문을 했고 그는 얼버무리면서 대답했다 어머니 지금은 묻지 마세요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아주 의미 깊은 날이 될 거예요 조금 전에 부른 노래도 바로 그날에 대한 거죠 제가 일하는 곳에서 모두 함께 부르는 노래예요 그날이 오면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더 이상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을 테니까요 모두가 공평하게 부를 나눠갖게 될 거예요 어머니는 그렇게 터무니없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하늘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운명을 정한다고 믿고 있었다 사람은 묵묵히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소리쳤다 네가 도적대처럼 사악한 물에 섞여 있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너는 지금 노상 강도들이 할 만한 말을 하고 있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도둑질 말고는 없단다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목숨을 잃는다면 부자가 된 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막내 아들은 어머니의 말에 화를 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세요?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날이 오면 어머니를 몰라라 하지 않을게요 어머니만요 아무것도 베풀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을 거예요 막내 아들이 마지막 말에 유난히 힘을 주어 말하자 어머니는 그가 형에게 원한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혹여 아들의 화를 도둘까 봐 한동안 잠자코 있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어머니는 털이 수북하게 난 나기 등에 꼼짝 않고 앉아서는 막내 아들을 생각하며 그를 슬쩍슬쩍 쳐다보았다 그는 곧비를 손에 쥔 채 앞장서 걸으면서 어머니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를 다시 부르고 있었다 심장을 고동치게 할 정도로 열정적인 노래였지만 가사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막내 아들이 무얼 하며 지내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를 집과 가족과 좀 더 가까이 있게 하리라 마음먹었다 장가를 드리고 며느리를 집 안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듯 싶었다 그러면 그도 자주 집에 올 터였고 어쩌면 제 철을 생각해서 집에서 살지도 몰랐다 어머니는 막내 아들이 마음을 줄 만큼 예쁘고 매력적인 신부감을 구하리라 마음먹었다 살림은 큰 며느리가 도맡아 할 수 있으니 작은 며느리는 일을 잘 못하더라도 다른 장점을 가진 처녀로 고를 수 있었다 어머니는 이런 생각을 하자 마음이 편안해졌고 좋은 생각이라는 판단이 서자 아들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얘야 너도 벌써 스무살이 넘어 이제 곧 스물하나가 되겠구나 내 너를 곧 장가드릴 생각이다 생각만 해도 좋은 일 아니냐 젊은 남자가 가슴에 품고 있는 생각을 과연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 아들은 기쁨과 수줍음이 뒤섞인 조용한 미소를 머금는 대신 걸음을 멈춰 서서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험악한 표정으로 말했다 언제 그런 말을 하실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들 머리에는 역시나 그 생각밖에 없군요 역시 동지들 말이 맞아요 동지들 부모님도 입만 열었다 하면 그 소리 뿐이라고 하더군요 결혼해라 결혼 결혼 확실히 말씀드리죠 어머니 저는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억지로 장가를 들이신다면 다시는 제 얼굴을 못 보실 겁니다 다시는 집에 오지 않을 거니까요 그는 몸을 돌려서는 전보다 빨리 걸음을 옮겼고 어머니는 아들의 화난 모습에 겁을 먹고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 그는 노래도 더 이상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제 곧 딸을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며 아들의 노여움을 곧 잊어버렸다 이른 새벽에 출발해서 줄곧 따라온 길은 정호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좁아졌고 눈앞에 보이는 산은 조금씩 날카로운 선을 그리며 가팔라졌다 어머니의 마을에 있는 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가 살고 있는 골짜기를 둘러싼 산은 하늘을 배경으로 부드럽고 온화한 곡선을 그렸으며 풀과 대나무에 뒤덮여 초록빛을 띄었다 마침내 정호가 되어 머리 위에서 태양빛이 내딛지기 시작할 무렵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는 산들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하늘을 배경으로 잔인할 정도로 뾰족해 보이는 바위투성이 민둥산들만 줄지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오늘따라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른 나머지 모래빛깔 민둥산이 더욱 날카롭게 보였다 파리안 절벽 아래로 구불구불한 길이 이어졌다 산을 이루고 있는 암성만 이상하게도 검거나 짙지 않은 빛처럼 옅은 색을 띄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물이 없는 탓에 풀 한 폭이 자라 있지 않았다 길은 여전히 위쪽으로 구불구불하게 나아있었고 오후 한두 시가 되자 어머니와 아들은 깎아지른 듯한 골짜기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물이 있었고 바위투성이 산으로 빙 둘러싸인 자그마한 네모진 마을과 그 주위로 듬성듬성 펼쳐진 넓지 않은 초록빛들이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와 아들이 마을 입구에 도착한 후 찾는 집이 어디 있는지 묻자 마침 그곳에 있던 마을 사람은 더 높은 산등성이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저기 초록빛이 끝나는 산마루가 보이시죠 거기에 집이 두 채 있습니다 그나마 풀이라도 자라는 건 저기가 끝이에요 그 너머로는 바위와 하늘 뿐이죠 어머니는 줄곧 놀람을 감추지 못한 채 우뚝 서 있는 산들을 바라보았다 눈에 익지 않은 험한 산새와 초록빛을 찾아보기 힘든 옅은 색깔의 산이 그녀를 놀라게 했다 평생을 골짜기에서 살아왔던 그녀는 산에 둘러싸인 마을을 떠나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가면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땅은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들 정도로 척박했으며 흙은 옅은 빛깔의 돌바닥을 아주 얇게 덮고 있었고 추수가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자라나는 농작물을 보기 힘들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소리쳤다 난 이곳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내 누이가 살기에는 너무 힘든 곳 같아 아무래도 집으로 데려가야겠어 그 애가 걸어서 가기 너무 힘들다 한다면 그 애를 낙이에 태우고 나는 걸어서 가면 그만이지 저 집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어차피 돈 한 푼 안 주고서 내 누이를 데려갔잖니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냥 내 누이만 돌려달라고 하면 돼 아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칠 대로 지친 데다 먹은 것이라고는 집을 떠날 때 챙겨왔던 얼마 안 되는 찬 음식이 전부였기에 배도 고팠다 그는 어서 빨리 누이 집에 도착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물 생각이었다 아들은 어머니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곧비를 세게 당겼고 나기에 빠른 걸음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어머니는 아들이 화가 나 있는 것을 알면서도 뭐라고 한마디 하려던 참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 눈앞에 갑자기 집이 보였다 산뜽성이에 자리 잡은 두 채의 집은 마치 암벽에 매달려 있는 듯했다 어머니는 그 중 한 집 앞에 전에 보았던 인상 험한 노인이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그곳의 딸이 사는 집임을 알 수 있었다 노인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어머니인 게 믿기 힘든 듯 쳐다보더니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곧이어 다른 식구들이 집 밖으로 나왔다 새까맣고 바짝 마른 데다 험상굳게 생긴 남자 한 명과 여자 두 명 맥없어 보이는 젊은이 한 명만 보일 뿐 딸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나기에서 내린 뒤 집 앞으로 걸어갔고 사람들은 모두 아무 말도 없이 뚫어질 듯 그녀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녀는 이들을 보고는 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행색의 사람들은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빗질을 하지 않은 여자들의 머리는 잔뜩 뭉쳐 있었으며 얼굴은 빛에 그을어 새까만데다 주름투성이었고 옷은 한 번도 빤 적이 없는 듯 했다 다른 한 집에서 병색이 짙은 아이 두 명이 걸어 나왔다 얼굴은 열 때문에 노랬고 입술은 바짝 말라서 갈라져 있었으며 더러운 몸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났다 그들은 짐승과 다름없는 이성을 잃은 듯한 사나운 눈으로 어머니를 뚫어질 듯 쳐다보기만 할 뿐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자 어머니는 두려움과 함께 갑작스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그녀는 앞으로 달려나가며 말했다 내 딸은 어디 있어? 내 딸을 어디에 숨긴 거요? 어머니는 그들 한가운데로 뛰어갔지만 아들은 뭔가 수상하단 생각에 낙이를 붙잡은 채 서 있었다 여자들 중 한 명이 투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녀의 거친 북부지방 사투리는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게다가 부러진 이 사이로 소리가 새는 바람에 발음도 뚜렷하지 않았다 마침 잘 왔어 댁의 딸이 오늘 죽었거든요 죽다니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심장이 멎고 숨이 끊어진 듯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가까운 오두막 안으로 쓰러질 듯 뛰어 들어갔다 갈대를 엮어 만든 바닥에 놓인 자리 위에 딸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조용히 누워 있었다 집을 떠날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지만 전처럼 깨끗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터지고 해진 채 전혀 손질이 되어 있지 않았다 시집 갈 때 가지고 온 새 옷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방 안은 골풀 더미와 날림으로 만든 의자 한두 개만 있을 뿐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는 딸 앞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는 그녀의 고요한 얼굴과 움푹 꺼진 눈, 인내심 어린 자그마한 입술을 내려다보았다 너무나 눈에 익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딸의 두 손을 잡더니 유더기가 된 소매를 걷어올려 가냘픈 팔을 살펴본 다음 바지를 걷어올려 다리도 샅샅이 들여다보았다 멍이 들거나 맞은 상처가 있지는 않은지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보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딸의 부드러운 살갗에는 아무 상처도 없었으며 가느다란 뼈도 부러진 데 없이 성했다 창백하고 애처로울 정도로 마른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이상한 구석을 찾아볼 수 없었다 딸은 언제나 마른 편이었을 뿐더러 죽은 사람은 창백하기 마련이었다 어머니는 다시 허리를 숙여서 딸의 입술에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혹시라도 독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확인했다 서글픈 죽음의 향이 희미하게 느껴질 뿐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것이 예사로운 죽음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문앞에 서서 잠자코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의 사납고 무리한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하나같이 낯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통곡을 하며 외쳤다 당신들이 내 딸을 죽였어 다 알아 아니라면 시집갈 때만 해도 건강하던 내 딸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죽었는지 말해보라고 어머니가 처음 봤던 순간부터 증오했던 험악한 도인이 잇몸을 드러내며 웃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말조심하시오 우리가 대게 딸을 죽였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아까 투명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거친 머리칼의 여자가 갑자기 노인의 말을 막으면서 소리를 질렀다 어떻게 죽었냐고요? 얼마나 몸이 약해 빠졌는지 고작 감기에 걸렸다고 이렇게 죽읍디다 여자는 바닥에 침을 뱉더니 날카로운 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이였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리 가르쳐도 샘에서 물을 떠오는 것조차 못하더군요 비틀거리다 넘어지거나 길을 잃기가 일수였죠 어머니는 밖을 내다보았다 돌 두성이에 좁은 길이 산 아래쪽에 있는 자그마한 못으로 이어져 있었다 어머니는 신음을 하면서 소리쳐물었다 저 길을 따라가야 했단 말이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더욱 심한 고통에 사로잡힌 채 애쳤다 이 아이를 때렸을 테죠 틀림없이 날마다 맞으면서 살았을 겁니다 투명스런 여자가 재빨리 대답했다 어디 멍든 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오 불러도 너무 늦게 온다고 내 아들이 한번 때리긴 했죠 하지만 그게 다입니다 어머니는 여자를 올려다보면서 힘없는 소리로 물었다 댁의 아들은 어디 있어? 모여있는 사람들은 여자의 아들을 앞으로 떠밀었다 비쩍 마른 몸에 키만 멀대 같은 젊은 남자가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는 이 남자가 제정신이 아님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어머니는 죽은 딸의 몸 위에 머리를 대고 엎드린 채 목 놓아 울었다 그녀는 딸 아이가 이런 사람들 속에서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자 서름이 북받쳐서 더욱 서러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통곡을 하는 동안 그녀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어머니는 어깨에 와닿는 손길을 느끼고는 위를 올려다보았다 막내 아들이었다 그는 허리를 굽히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어머니의 귀에 속삭였다 어머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겁이 나요 어서 가는 게 좋겠어요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러고 있다간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제 어서 가요 서둘러 마을로 가서 먹을 걸 좀 사고 바로 집으로 가야겠어요 그러면 오늘 밤에는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고 주위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고는 아들의 말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바짝 다가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자 그녀 역시 두려워졌다 그들의 중얼거리는 소리와 자신과 아들을 노려보는 눈길이 심상치가 났다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그곳을 떠나야 했다 그녀 한 몸이야 죽어도 상관없었지만 아들을 위험해 빠뜨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고개를 돌려 죽은 딸을 내려다보았고 딸의 옴매무새를 매만진 뒤 두 손을 양옆으로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이윽고 그녀는 늦은 오후의 햇살 속으로 걸어나왔다 그녀가 어느 정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낙이에 올라탈 준비를 하는 동안 제정신이 아닌 듯해 보이는 아들의 아버지가 줄곧 지키고 있던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가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댁의 따님을 위해서 마련한 저 관을 한 번 보시오 은전을 열 입이나 주고 샀죠 우리가 가진 돈 전부였어요 대개의 따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관을 샀겠습니까 어머니는 눈을 돌렸다 문 옆에 정말로 관이 놓여 있었지만 은전 열 입을 썼다는 말은 거짓임을 알 수 있었다 관은 칠도 안 된 나무로 만든 허름한 괴짝에 불과했으며 나무판은 종이장처럼 얇았다 몹시 가난한 사람들이나 사용할 만한 관이었다 어머니는 화가 난 목소리로 저 괴짝 말이요? 내가 딸아이에게 준 은전만으로도 저런 건 사고도 남았을 거요 라고 애치고 싶은 마음에 입을 벌렸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곳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한낮에도 한기를 느끼게 하는 구름처럼 그녀를 엄습했다 그녀가 사악한 두 남자와 험악한 여자들을 의식하고 있는 동안 아들은 어머니의 소맷자락을 당기면서 길을 재촉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리다 딸아이는 이미 죽었고 아무리 화를 내면서 온갖 말을 한다 해도 죽은 아이를 살려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그들의 얼굴을 차례로 쳐다보고는 계속 말을 이었다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늘과 천지 신명께서 내려다보고 계시니 알아서 심판을 하실 거요 어머니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지만 아무도 대꾸가 없었다 이윽고 그녀는 몸을 돌려 나기에 올라탔고 아들은 나기를 몰고서 급히 돌투성의 길을 내려갔다 아들은 그들이 쫓아오지는 않는지 몸을 떨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아까 지나왔던 마을에 닿을 때까지는 쉬지 말고 가야겠어요 그래도 거기는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여긴 너무 겁시나요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에 어떤 대답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딸은 이미 세상을 뜨고 만 것이다 이슈가 안으로는 보러가